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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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5장의 말씀은 애가로 지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애가인데요. 2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을 아모스는 처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지배를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았던 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만능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젊고 건강한 처녀와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비극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밖에 남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비극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이켜 오다라는 것에 찾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게 돌아오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닥쳤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은 말합니다. 또 이렇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왜 이것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재단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로 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반드시 비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벌써 그 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도 막 범람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게 3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말문이 터지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니까 기쁘면서도 한때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 아빠, 아빠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이리와, 이리와, 읽어줘, 읽어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시큰둥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그렇게 부르는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되고 책을 읽어주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 참 믿음이 좋다.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아빠, 아빠 부르는 이유가 아빠가 그렇게 할 줄 믿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아빠를 부르는 것이죠. 아빠가 대답하고 아빠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계속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매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 그냥 찾는 건 아닙니다. 일상의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떤 방향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바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패역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다급하고 시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명 대신 주님을 찾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도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주님을 찾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명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러 가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외침과 같이 오늘 말씀의 14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5장 말씀의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14절에서는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을 행할 때 그들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문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문은 재판이 행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성문의 인서와 행해지는 그 재판 가운데 올바른 일들을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을지언정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찾지 않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지 않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착취하고 약탈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하기를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게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아모스 전체에 바로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큰 주제이자 절정인데요. 아모스가 꿈꾸었던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죄악과 불법을 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원 2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정직하고 옳은 기준을 행하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편견들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순간순간 오직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매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외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의와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이 시기에 타락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리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찾고 묻고 구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공의가 흐르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고 또 삶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정의와 공의가 이웃들에게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이웃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소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과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풍요하길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빠르지 않는 감각이 오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지하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